안녕하세요. 박수를 받으면서 너네만 따뜻하게 사랑해요. 생감에 오늘 의지하게 해주셨는데요. 인상을 받은 상현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상현 씨 의상만큼이나 따뜻한 작품으로 이번에 찾아왔습니다. 정면 아래쪽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. 노사렘 씨 아까 금세용실 하시는 거 봤죠? 핫한 거 가볼까요? 아무래도 역할이 또 쉬우다 보니까. 오른쪽. 포라트도 가볼까요 포라트? 시선 너무 좋은데요? 그리고 함께 만들 핫해. 그렇죠. 포라트. 오른쪽. 왼쪽. 네 좋습니다. 또 상현 씨 잠시해 보실게요. 네 감사합니다.